네 안녕하세요 희성수의 브이로그입니다 요즘 NBA 프로농구와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2023시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NBA가 끝나면 그 공백을 메꿔줄 고우리그 2023시즌 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아침 새로운 시즌을 위한 프로필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좀 창피해 보이시죠? 그래서 연습게임에서 진팀 먼저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진팀이라 이렇게 먼저 찍었는데요 구단주 오가이버 선수도 참여하셨습니다 촬영시간인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홍일점 YM 누너도 웃지 않으면 멋있는 환희 아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희까지 이 프로필은 개인 프로필로 사용할 거지만 오늘은 단체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호우 그럼 2023 고우리그 시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hesitate to 여러분 한번 끊을 감사합니다 여러분